자 분위기를 싹 바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엄청 준비해 왔어 당신이 누가 그런 보기를 주냐? 세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안에게요? 이러고 예수님한테 문제를 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누구랑 데이트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오십시오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자 화이팅 하면서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열의 고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 아주 뭐 통이 큰 사람을 만나요 사께요 항상 어딜 가면 내가 사께요 내가 오라 뭐 밥 사께요 이 사께요는 세리장이야 세리인데 장이야 그럼 이거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항상 마음에 이게 뭔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다 하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쪽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키가 너무 작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다니니까요 구름대로 몰려다녔거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야 돼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뽕 어? 나무 나무? 무슨 나무야? 이 나무 맞아요 이 나무 맞아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를 돌 무화과나무라고도 해 그래서 거기 올라갑니다 딱 올라갔어 올라갔어 어우 보인다 예수님이 쫙 가는 거야 하는 거야 아 저렇게 생기셨구나 아 진짜 되게 인자해 보이신다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가면서 사께요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려고 그런 거야 뛰어 내려왔어요 너무 신나서 영접을 해요 그리고 쥐어 쥐어 약간 사께요가 조회랑 성격이 되게 비슷해 그냥 질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요 그리고 속여 뺏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4배로 갚을게요 원래는 율법을 보면요 부정으로 취한 것은 5분의 1만 줘도 돼요 근데 사께요는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지금 너무 흥분했어 아니 예수께서 자기 이름도 아시고 이렇게 우리 집에서 주무신다고 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께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인자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때쯤 또 비유를 든데 왜 비유를 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고 있지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당장에 삐까뻔쩍 삐까뻔 이렇게 나타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오해를 할까봐 예수님이 여기다가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19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요 길을 떠나면서 종 10명을 불렀어요 10명을 그리고 한문화씩 준 거야 그러니까 열문화를 쭉쭉쭉 나눠준 거야 여기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장사를 하라고 그래요 이 가격을 대략 따져봤더니 정확하진 않지만 한 천만원 정도 돼요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한 종은 열문화를 남긴 거야 그러니까 열배로 남긴 거야 장사를 잘한 거야 그러니까 아 잘했다 너무 잘했다 칭찬하면서 열 고을을 줘 또 한 종은 다섯 문화를 남겼대 그러니까 다섯 고을을 줘 한 종은 한문화를 가져왔어요 받은 게 뭐예요? 한문화잖아 왜 한문화만 가져왔어? 그랬더니 아 제가요 주인께서 엄한 사람인 걸 아니까 되게 엄격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보자기에 싸나갖고 그대로 그대로 쓰지도 않고 지금 딱 가져온 거야 그랬더니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은행에 넣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그래 니가 나를 완전히 오해해서 그걸 그대로 싸놨어 내놔 그리고 열문화 있는 사람한테 그걸 줘 예루살렘 예수님을 태우시고 알지 않아요? 스가리아 9장 9절에 정말 나기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하시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니 거기서 보던 몇 다리세파들이 저기요 예수님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시오 그리스도가 오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요건 신성모독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만일 이들을 침묵하게 하면 돌들에게 떠들게 하겠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누구라도 바람소리라도 진짜 나무라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이야 땅의 평화로다 라고 할 거다 지금 오는 거를 기뻐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세요 누가 보고 배그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눈에 그 일이 감춰져서 보지 못하는구나 심판이 닥치는데 돌 하나도 돌이에 남지 않으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라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셔서 우신 이유는 예수가 오시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처참한 일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40년 뒤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사라집니다 전부 다 쫓겨나요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성전을 다 없애고 불태우고 전부 다 쫓겨나는 그 일은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뭘 하냐면은 여기 성전세가 따로 있거든 동전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환전세를 받아 그리고 여기에서 비둘기, 양 이런 거 메에에에에 이러고 다 파는 거야 왜? 지금은 아직도 구약적인 제사를 지내니까 병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쌩쌩한 것들 이런 것들을 팔면서 몇 개로 불려서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다 쫓아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자 20장을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한테 말하라 누가 그런 권위를 줬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한마디 묻겠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어냐 사람으로 붙어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어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하늘로 붙어라고 하면 안 믿은 것이 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붙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지금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양쪽으로 어디 쪽이든 치우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그래? 그럼 나도 너희가 물어본 어디에서 그 권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요? 라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비유를 얘기하세요 여기에서는 백성에게라고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다 관리를 못하니까 농부들에게 새를 준 거야 그 다음에 수확 때 그 사람들도 소추를 가져가지만 주인도 좀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돈을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농부원들이 그 종을 때려 가이씨 그러면서 죽가 없어 그러면서 때려서 보내요 그래서 또 종을 또 보냈어 또 더 때렸어 또 종을 보냈어 또 때렸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들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내라 아들한테는 주겠지 하고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죽였어요 저 아들이 없어져야 우리가 우리 것을 차지할 수 있겠다 해서 아들을 죽여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농부들을 다 잘라버리겠죠 잘라버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새를 주겠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까요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면은 보낸 종들은 누굴까 선지자들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보냈어 호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 있었잖아 그리고는 농부들은 누구예요 지금 물어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치 이걸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머 이 비유는 알아먹었어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라는 것은 뭐냐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요청하는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야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예요 예수님 에이 쓸모없어 너무 뭐야 하고 버린 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릿돌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근데 진짜 얘는 부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한 사람은 완전히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트리라 라는 것은 불신자들은 스스로 돌에 걸려서 가루가 되고 그리고 심판 날 알곡과 갈아지는 완전히 갈라지듯이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벌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켜 얘기한 걸 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 질문 질문을 엄청 준비해 왔어 왜냐하면 꼬투리를 잡아야 되거든 자 다음 넥스트 퀘스천 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란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얘기했다가는 지금 현재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나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악한 의도를 아시고 베나리온 돈을 가져와 봐라 그 저 저 로마 돈이에요 딱 봤어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딱 예수님 한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게 다 사실 누굴 거예요? 하나님 거지 그런데 로마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돈은 그 권한을 살짝 가이사에게 준 거라고 그래서 어디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명답을 하셨죠 물어본 그들 할 말? 없음 삐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음 질문 갑니다 줄 서 있는 거야 하나 둘 이렇게 줄 서 너네 아웃이야 자 다음 사두개인이 왔어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뭘 물어보냐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계대 결혼법 이거는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결혼을 했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형제가 있잖아 그러면 이 부인이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도 돌아가셨어 셋째하고 총 7명과 쭉 결혼해서 마지막에 일곱째의 부인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문제를 내요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 천사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영생도 안 믿어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과 달리 부활된 자는 장가, 시집 안 간다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얘기했다 봐봐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았게요 죽었게요 돌아가셨지 않나? 물론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걸 가만히 듣더니 서기관 한 명이 다른 곳에는 바리세인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바리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사두개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 말이 옳습니다! 라고 한 이유는 바리세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어요 왜? 구약을 다 믿으니까 그래서 사두개파랑 엄청난 마찰이 있었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신이 말하였을 때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주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께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예수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네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성부 하나님하고 존재했는데 이렇게 정해진 그 약속대로 사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메시아의 육신적인 인성만 알고 본질적인 신성을 모르는 사두개인들의 불완전한 메시아관을 지적한 겁니다 자 21중앙으로 넘어갑니다 자 분위기를 싹 바꿔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보고 있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요 헌금함에 와 다 보니까 이렇게 감축하고 막 손을 쑥 집어넣어서 넣어 두 랩돈이야 랩돈 하루 품삭의 64분의 1이야 그럼 지금으로 대략 따지면 한 천 원 정도 넣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이 과부가 이 사람은 정말 이 800원, 1000원이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그 있으면 두부 한 모라도 사서 밥을 먹는데 그녀의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액수 자체보다 여러분 생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를 예수님이 21장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서는 또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서 지금은 성전이 뭐야?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뭐예요? 헤롯이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선심 든다고 헤롯 대 성전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존재하는 거야 엄청 화려했거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야 야 진짜 멋있게 만들었지 않았어? 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 예수님한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랬더니 물어봐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찌됐든 시기는 알려주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는 일 지금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미혹한다 지금도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종교들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나와서 미혹을 할 거고 전쟁이 있을 거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거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끝까지 버티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애워 쌓이는 것을 보면 이것은 세상 끝날 때에 있을 그 일의 예표다 이렇게 너희가 둘러싸이면 산으로 도망하고 도성 안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을 받았으나 이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역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 전세계로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고 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재림 때의 이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해 달 별 이 진조들 그리고 땅은 성난 바다 파도로 괴로워합니다 엄청난 핫난이 있을 것이고 뭔가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멋진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이때 사람들이 이런 막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인자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이 탈 수 있나요? 이거는 진짜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초림은 진짜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진짜 말고요 요만한데 거기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 초림과 전혀 다르게 세상이 다 보게 영광스럽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걸 또 이해 못할까봐 주님이 나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요 그리고 또 모든 나무가요 보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싹이 나는 걸 보면 이제 뭐가 더 가까워졌어요? 여름 2, 3월 될 때는 나무가 막 말라가지고 쟤가 언제 초록색이 될까 어머나? 4월 되니까 애들이 그치? 벚꽃부터 쫙 피면서 막 얇은 연한 연두색이 나다가 여름이 가까워졌다 가까워져 우는 부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3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탄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래요 그때도 그냥 아유 그냥 한잔하자 인생 뭐 있냐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안 됩니다 부르면 안 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면 안 된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하루하루 사는데 예상치 못할 때 그날이 임합니다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1년 뒤에 오실지도 모르고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 정말 재림하시는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멋지게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22장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거미 둘이 있습니다 진짜 말이 크다 진짜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서글픈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예수님이 예수님이 감사합니다.